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하고 이전의 고시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정비사업 시행됩니다. 주된 시행자 조합 등이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시행자가 몇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확정짓는 것이 바로 사업시행인가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설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공급계획자 101동 101호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이 관리처분계획 확정짓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서 시행자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기본 축부터 보십시다. 지금 시장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시행자가 5000세대 3000세대가 아니라 바로 정비계획에서 대강의 윤곽 제시하거든요. 권필용정률 이런 것들 소위 정비계획서 제시한 범주 내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뽑겠다. 600세대 아파트를 뽑겠다라는 식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건설계획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슈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건설계획에 달리 얘기하게 되면 분양에 관한 부분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될 수가 없고 분양에 관한 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6번, 7번, 8번인가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용적 늘어나는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에서 이렇게 세 개 개념상 뭐라고요? 집 짓는 계획입니다. 집 짓기 가는 거죠. 그래서 101동을 어디다 배치하고 그리고 이 101동 몇 층까지 뽑고 그리고 우리가 주택단제를 만들어갈 때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이게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가서 그렇게 세 가지 묶어서 집 짓기라고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번인가요? 뒤에 폐기물 처리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부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건축물을 때려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수기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 앞에 하나, 둘, 셋 임시, 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체,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체,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쫓아내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라든가 또 형편 어려운 토지 등 소유자 내보내고 쫓아내고 나서 부수고 또 집 짓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뉘앙스적인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각각의 항목 등은 뒤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나만 확인을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서는 분양이 아니라 건설 계획이고 건설하기 위해서 부수고 또 부수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부분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다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 과렬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제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 대신에 재건축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을 말한다. 나머지 항목 볼까요? 9번 항목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라든가 폐쇄로 TV,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이건 부산에서 김기류수 사건이라는 것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울산에 있는 자매 살해하고요. 부산에 숨어 들었다가 몇 달 동안 숨어 지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재개발고요. 이 철거된 지역에서 살아갔다라고 해서 그 후로 CSTV 설치객 이런 것들도 사업 시행 계획서의 한 내용으로 그 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서 200m 이내에 하는다 해서 이건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교육시설의 어떤 보호에 관한 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 좀 특이한 게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원래 돈 얘기는요. 보통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해서 큰 의미는 가질 수 없겠고요. 일단은 그 밑에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답이 3번인가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고 해서 분양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큰 뉘앙스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라고요? 분양.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나중에 어디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큰 그림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넣어놓고 있는 건데 최소한 분양에 관한 부분은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잡아야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특례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 일부 건축거래 존치리 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원래는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사업 시행 계획서인데 경우에 따라서 일부 건축거래 존치 등도 가능하다.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가 신청 등에 있어서는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 거기 이제 인가상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에게 인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지문에 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해서 예외 나와 있죠. 그래서 신고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재개발조업 설립할 때 동의받고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받고 또 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어떻다? 틀린 표현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160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옳게 출제가 됐어요. 특이하게 그게 뭐냐면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옳게 나왔는데 그 지문 하나에 현혹되지 마시고 묶어서 이러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라? 바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딱 하나 예외 항목이 거기에 구성이 됐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인가를 위한 절차 중에서 교육감 등과 협의 중요치는 않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사업시행 계획서의 한 내용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시행 계획서에 근처에 200m의 학교 등에 있어가지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구소가 사업시행 인가하기에 앞서서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해야 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리고 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위원회 심의. 이거 하나 외우셔야 되죠. 따로 20회 때 답이 됐었고 지금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이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볼까요? 지금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자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같이 묶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사업시행 인가를 함에 있어서 기준점 바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바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가 된다라고 해서 기니까 외울 때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 그냥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역시 19회, 20회, 21회 계속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구성하고 있던 것이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 등 나와 있어요. 큰 그림 가십시다. 우리 앞에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임시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임시 수용시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요. 우리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으로서 임시 수용시설 누가 조합이 작성을 하고 조합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골 때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시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케 하는 시설 이게 바로 소위 임시 수용시설인데 지금 누가 일반 사인이라 부를 수 있는 조합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당연히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조합이 무슨 자선사업과도 아니고 임시 수용시설을 조합보고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런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조합이 요청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 또 건물 등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이 사업시행자가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다 국가지 자체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딱 한 가지예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자 보십시다. 지금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임시 수용시설로 쓰기 위해서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 자체가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제3자입니까? 국가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국가입니다. 왜? 아직 등기 됐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다? 자 이때도 무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이거는 곧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그 앞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이 예시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저 포인트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외울 항목은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 이게 출제 포인트의 나머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형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임시 수용시설 등에 관한 부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별 특례 중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18-19에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거의 10년 동안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부동산 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지자체 장시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강제로 돈 꾸는 제도가 도시개발 채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이 도시개발 채권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는 하지 않는데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거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좋은 일 생기셨네요. 축하합니다. 돈 좀 꺼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뭐다? 바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 사업 중에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형편 제일 어려운 동네죠. 앞에서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허가를 받게 됐다고 해서 이때 어떻다? 채권 매입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적용하지 않는다. 오른편. 적용한다. 틀린 편. 단순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나왔던 거. 조합원 전체 소유의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소유의 토지건축물을 본다 해서 얘는 뭐 나와도 항상 옳게 나오는 질문. 중요 질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비의 예치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된가요?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이제 지정개발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앞에서 시장무수, 지정개발자, 주공 등 조합, 토지 등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지정개발자, 특정한 지역의 지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되게 되는 경우 자, 100분의 20이라는 숫자죠. 바로 20%의 정비사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주위환경 다시 정리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채권 매입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 전체 소유,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건축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 정비사업의 20%까지 예측해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사업시행 인가 등에 관한 쟁점이고요. 다 묶어서 1년에 최대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논의할 것이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계획 확정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호수별로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수립 기준 중에서 수립의 기준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선착순 분양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조합에서 날짜를 정해준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5월 1일날 먼저 분양 신청했다고 해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5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한다? 분양 신청, 분양 신청. 그 결과를 가지고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할 것인가 하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분양 설계는 뭐냐면 101동 101호 갑한테, 101동 102호는 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분양 설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 호수별로 누가 분양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데 23회 땐 구성됐던 것이 소위 기준 1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거기서 색깔 입혀진 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날짜 이후로 쪼개는 건 다 나가래, 무효시키는 제도가 바로 기준 1을 전제로 하는 바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당히 말이 긴데 외울 게 분할이라고 하는 거. 지분 쪼개기기 전형이죠. 토지 건축, 토지를 수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두 번째, 단독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키보드 전환이죠. 세 번째, 분리소유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색깔이 안 입혀져 있는데 증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특정 1, 기준 1을 정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내기 어려운데 그때는 시험 문제에 뭘 넣었냐면 분리,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 여기다 과로 놓고 나서 여기 들어갈래요. 올바른 것도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적정 규모의 공급은 중요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공유 지분의 교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환직에 관련해서 소위 증원지, 감원지, 입체 환지랑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일반적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기준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르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대지에 공유 지분을 교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별 내용이 없는데 한 번 답이 됐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증원지, 감원지, 입체 환지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청산. 지금 관리체문객 수립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혹은 조업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를 논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건축 외에도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한 후에 토지분을 허가받아서 했다라고 하십시다. 지분 쪼개기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리고 좀 어려운 게 공급 가능 주택수예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되게 될 텐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몇 세대 주택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원칙은 한 채입니다. 원칙은 한 주택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할 때 예외를 정확히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주택 이하까지 줄 수 있는 경우 있고 보유주택수,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주택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과밀학적 문역에서 특이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3주택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게 되냐면 강남재건축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특이 과열지구라고 하는 거 지금 이명박 정부 중반때부터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특이 과열지구는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3구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라고 돼 있고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돼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밀 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 대부분이 다 과밀 억제권역. 성남, 고양시 이런 데들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동네는 다 과밀 억제권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리고 특이 과열지구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재개만 무조건 한 채예요. 재건축에 있어서는 3주택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주택수 또는 보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3개 있는데요. 먼저 두 개 간단히 날려버릴까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국가지자체 주공 등. 이런 사람들은 투기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주택을 여러 차를 갖고 있거나 또 국가지자체 주공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런데 시험문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서울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성남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이 아닌 동네. 이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과일지구 아닐 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강남재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안산 같은 경우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재가 큰 돈 되지 않으니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무조건 몇 채 한 채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해서 바로 보유주택수 3주택 이하 그리고 원채 한 채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분양 대상 제외에서 지상권자 외우시같은 지상권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각 이름. 그러면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때는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그랬었고요. 시험자에 답은 안 되는데 매번 나오는 게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별 기준의 적용이라고 재건축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주택 이하니 뭐 이런 내용들 보유주택수만큼이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소위 관리처분계계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이지. 실질적인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다 시도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관리처분계계 내용에서. 앞에서 우리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는 쫓아내고 부수고 집짓기 등 건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업시행계획서. 그 한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양, 공급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아직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색깔 아직 우리 법에 개정돼서 들어온 지 지금 4년 참가 됐는데 아직 출제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미리 통제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색깔 입혀 놨어요. 가격과 추산에. 그래서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관리처분계 인가, 공급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때 소송 붙고 난리입니다. 왜? 애초에 그 조합원 입장에서 처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식 인가를 받을 때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분담금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하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아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합원에게 돈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가격과 추산액이라고 하는 거. 가격과 추산액에 대해서는 총액의 채 1개월 전까지 미리 각 조합원에게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냥 가격과 추산액. 가격과 가격과 추산액 총액의 채 1개월 전까지 통제를 해서 취지가 뭐냐면 뭐 알고 도장 찍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관리처분계획이든 사업식 인가든 심지어 조합원 상당수가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조합장에게 보장을 아예 맡겨놓고 이런 사태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복구 이런 문제가 많이 터지게 되는데 가격과 추산액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과 관련해서 원칙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 페이지 등을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인가 받아야 됩니다. 역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죠. 자 경미한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신고해야 된다 해서 법에 원래 8개 있습니다.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인가가 아니라 뭐야 신고하면 된다 해서. 앞에서 그거 홍보하셨잖아요. 재개발 접수 설립할 때 원래 인가 받고 동의받고 인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상,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동의 필요 없이 신고로서 가능한 똑같은 구조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시험에는 예외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시험에 들은 항상 예외 신고상.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청객 인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착공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모든 관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돼 다음 날 이루어져야지 모든 관리관계가 이전 확정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전의 고시 1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지금 분양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전의 고시돼 다음 날이 돼야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자면 정비구역 내 토지 등소유자 조합원이 어느 날 문득 그냥 기분이 나빠. 그래서 토지 자신의 토지와는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배타적인 권리거든요. 배타적인 권리. 포크랭 기사가 정비사업 재개발하려고 쭉 기어들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내 땀 밟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사실상 토지 어떤 배타적 속성을 인정하게 되면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인정을 하게 되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언제? 이전의 고시돼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소유권 이전은 이전의 고시돼 다음 날인데 바로 이때 나오는 것이 사용수익의 정지 또는 사용수익의 금지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돼요. 그래서 지금 사용수익 소유권은 언제? 이전의 고시돼 다음 날이 돼야지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인데 이전의 고시까지 권리관계 변동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 금지가 된다.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예외가 나오죠. 바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었다. 즉 원래 관리 정규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즉 사업시행자의 시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게 되면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 지상권 등의 계획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지상권이라는 게 용익물권이죠.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 정규의 인기가 떨어지면 사용수익 금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위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또 채권이긴 하지만 임차권 등 뭐 이런 것들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용수익 금지에 대응해서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전의 고시를 다음날 다시 옮겨가게 되는 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옮겨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하나 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로 돈, 보증금 돌려줘야 될 텐데 문제는 집주인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말아먹는 케이스예요.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게 되는 전세금 등의 금전 반응 정권,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조합이 대신 물어주고요. 나중에 구상권 행사의 문제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글래 문제에서는 한 10년 정도 보게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철거 얘기죠. 철거. 그다음에 관리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 틀 원칙은 뭐야? 관리처분계획 인과 후에 철거한다.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예의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과 전이라도 어떠다? 철거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답은 안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과 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경우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오범치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이런 일정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다? 관리처분계획 인과 전이라도 철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넘어가요. 나머지는 쟁점 안 되고 자 이제 교재 168페이지 바로 준공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복과의 큰 틀 그림 잡으셔야 돼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거 사업시행계획서였고요. 이거 확정지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했던 사람이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시장군수예요. 그래서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 이런 경우죠. 중간에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를 받기는 민망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하는 거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준공인가의 고시와 공사 완료의 고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다만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니었을 때는 준공인가의 고시 그리고 시장군수였을 때는 공사 완료 고시 그리고 시험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은 준공인가 전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공인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준공인가가 없으면 원래 사용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예외죠. 바로 준공인가 전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요. 허가죠.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169페이지. 자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기본 준공인가 전이라도 허가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행자였을 때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죠. 이때는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큰 쟁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자 이제 결론 마지막이죠. 지금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돼요. 해서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모든 관리관계 이전 확장은 먼저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내용. 자 보니까 자 거기에 이전의 고시 바로 갈게요.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에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 우선 끊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전의 고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고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법적 효과 바로 소유권 취득 시기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제일 쉬운 거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우니까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점은 지상권 등의 이전 나와 있죠? 해서 외울 게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토지 건축물 등에 있어서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각종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소유권 옮겨가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 각종의 권리도 다 모두 언제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옮겨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 법에서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요. 자 이 지문은 항상 옳게 냅니다. 그 앞에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추격을 해서 내게 될 것이고 이 파트에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항상 내는 지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얘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험지문 구성할 때 큰 이슈가 안 되고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고 나머지 권리도 같이 옮겨오게 된다. 그걸 이름하면 뭐라고 합니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자 지금 다 넘어와야 돼. 넘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금 분양, 분양 받은 거하고 기존의 자산 가치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받은 분도 있을 테고 적게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청산의 문제인데 거기서 별것도 아닌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슈가 돼요. 자 원래 법 논리 구조로 보게 되면 이전의 고시를 있게 되면 이전의 고시를 해 다음날 모든 권리 관계가 이전 확정이 돼요. 그러면 청산금의 문제도 이전의 고시를 해 다음날 확정이 되고 이전의 고시를 해 다음날 청산금 주거니 받거니 쌩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실무적으로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정관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면 자 관리청객 인가 후부터 이전의 고시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또 자 총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청객 인가 후부터 이전의 고시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봤었고요. 자 한편 청산금의 강제 징수. 지금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고 또 기본적으로 원래 범체계상으로는 이제는 고시를 다음날 확정이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시장구수가 아닌 시행자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돈을 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소수료사업으로 공법에서 세 번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의무 얘기하면서 바로 조합의 운영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조합원이 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소수료 4% 받고 소수료 4% 받고 시군 구청장이 대신 받아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도시개발법에서 청산을 함에 있어서 돈 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시장구수관 시행자는 시장구수관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었고 징수의 위탁이 있게 되면 시군 구청장 바로 100군의 사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구수관한테 교부하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 얘기 있었고요. 그 밑에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 기르기도 했는데 50억 빙을 받았다, 뜯었다. 4% 얼마냐? 2억.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도시개발법에서 재작년인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럼 그다음 단계에서 위해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4%라고 하는 이 문제를 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또 하나 답이 되는 거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네요. 지금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전의 고시를 해, 다음 날이 되겠는 소유권 넘어가게 되고요. 각종 권리도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도 설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토지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토지, 이 토지의 가치가 3억짜리가 될 것이고 여기에 저당권이 2억이 설정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았어요. 언제? 이전의 고시를 해, 다음 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 아파트의 가치가 1억짜리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가 이 사람이 청산금을 받아버리고 아파트 1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예요? 바로 이전의 고시를 해, 다음 날 옮겨가야 돼요. 설정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저당권자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주 싼 걸 분양을 받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저당권자가 이 청산금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저당권의 물산 퇴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삼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이슈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출제 포인트.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옳은 것을 고르시어 할 때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건 너무 길기 때문에 설정 안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제 구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정된 것으로 본다. 보통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전형적인 파트고요. 그리고 소멸시효 이게 언제 바로 27회 때 답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제는 고시래,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앞에서 도시개발 법을 할 때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거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봤었고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5년은 당연히 외운다고 친 거고요. 기준점이 중요해요. 언제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분양받았을 때 그게 언제예요?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다음 날 청산금을 받을 권리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 이걸 가졌죠. 이전의 고시 1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해서 클릭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는 주의한 지문들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전통적인 출제 경력. 그리고 사이드로 계속 구성하는 게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건축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